네. 네. 원래 성격이. 저 모난 성격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내가 뭐를 명령을 내렸거나 내가 이렇게 해 누구한테 했으면 안 하면 난리 난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옆 사람한테만 잘못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시키는 것은 남편이 다 종처럼 해야 되고. 그럼 남편이 시킨 건 내가 종처럼 해 본 적 있어요? 네. 뭐 둘 다 종이 됐네 결론은. 남편도 종이 됐고 언니도 종이 됐다고.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근데 내가 하면 종이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언니만 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니만. 지금 말을 하잖아요. 당신 이것 좀 해. 했는데 안 하면 여기가 벌써 이렇게 돌아와 버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주도 중요하지 마. 사주도 중요하고 내 남편아 운기도 중요하지 마. 이거는 지금 성격에 성격끼리 싸우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야. 서로 신랑한테 무릎 꿇어. 신랑은 언니한테 무릎 꿇어. 딱 이거라고. 아니에요? 이 부부가 싸움을 시작한 게 1년이 아니라고. 결론을 말을 하자면 부부의 싸움 때문에 온 거예요? 또 다른 것 때문에 온 거예요? 16년, 17년, 22년이 넘었다고. 이 싸움에 응? 맞지? 오늘 아침에 그제 아침에만 아니라고. 도장을 수없이 찍었다고. 응? 근데 이제 진짜 마음에 도장을 찍으려고 왔다고. 마음이 그렇다고. 기문 주고 아니면 아니고 대답을 해요. 그렇죠? 이제는 너도 가. 다 가. 근자 근자 지금 너무 싸우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 같아. 같이 일하는 거. 응? 같이 일해도. 아니요. 같이 일 안 해도 그래요. 같이 일 안 해도 그런다고요. 응?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해진 그래프대로 신랑이 들어가야지 신랑이 고집이 안 세단 말은 아니 센 건 맞아요. 신랑 사주로 오게 작년에 크게 손해를 보라는 사주 맞아요. 금전 쪽이라든지. 작년에 크게 손을 봤을 거예요. 올해. 봤다는 소리죠. 응?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일해버린 게 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봐요. 언니하고 둘이만 일하는 게 아니라 혹시 누가 둘이 있어서 또 신랑 도와줘요. 직원 둘이 있어요. 둘이 그 직원들의 운이 내년에 괜찮아요. 응? 괜찮아기 때문에 신랑 안 때려 잡아도 안 때려 잡아도 신랑이 내년에는 조금 변동수가 이만큼은 안 좋고 이만큼은 괜찮아요. 내년에 내년에요. 근데 언니는 언니 성격도로 안 되면 지 뜯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래 왜 아니라고 그래 자꾸. 응? 열심히 하고 고생한 건 다 좋아요. 한 좋은데. 아 신랑이 술 한잔 마시러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간대 그것도 다 못 본다고요. 응? 그 무슨 말이냐 또 제가 무슨 헛짓가리를 하고 다니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는 말에. 그런 항상 신랑에 신랑이 믿음을 안 줬으니까 그런 마음도 먹겠지. 뭐 믿음 줬으면 그런 마음을 먹겠어? 내가 이 말하면 언니가 좀 안쓰러워서 말하는 거야. 항상 감시 속에서 사는 사람 같아. 신랑은. 응? 왜? 이 이 이분들은 오 년 차 삼 년 차 한 번씩 이혼자라는 서로가 나왔거든. 도장 찍고 살아야 되거든. 말 안 해도 너무 안 하면 안 되지. 우리 도장 찍어요? 응. 우리 도장 찍어요? 당신이 진짜 도장 찍으면요. 신랑 내 남자 못돼요. 예? 네. 지금 당장 찍거든요. 올해 도장 찍으면 신랑 내 남자 못 된다고요. 이제 정령 못 가 못 와요. 도장 내가 그랬죠.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도장을. 말을 해요. 그냥 언니 목소리 그렇게 크게 안 나고 사람이 언니 목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도 점을 똑바로 봐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그래 놓고 이미. 그들은 대답도 안 놓고 족도 좀 못 본다고 나 어떻게 하라고. 똑같은 거야. 근데 내년 수전에 신랑이 도장을 딱 여기서 찍는다면 끝이라고. 응. 그렇지 이십 명이 넘은 세월 동안 도장을 찍고 살아왔다고. 아니에요. 그렇죠. 응. 응. 근데 언니가 신랑 도장 찍어나면 홀가버날 것 같죠. 절대로요. 아니라고요. 네 힘들어요. 예 그러면. 그 고지 그만 피우시고요. 언니 너도 좀 저주라는 뜻이에요. 나도 잘했는데 물론 잘한 면도 있고 못한 면도 있겠지. 그러나 서로가 합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언니가 나만 떠받들었다 아니요. 언니는 누굴 떠받더라는 성격 못 돼요. 여기가 불이에요 언니도. 부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떠받읍니까 무당이요 당신들 말 듣고 저볼 것 같아요 족간호 소리 하지 마세요. 응 여기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점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저 무당이 맞춰나 안 맞춰나 그 무당도 가만히 있어요. 이래 버려 이제. 짜증이 나니까 테스트하는 거. 응 테스트하는 건 알아요 오늘 당신 목소리가 흘려나갈까 봐. 아니에요. 했잖아. 응. 이러고 앞에서. 맞는다고. 맞으면 그냥 크게 말하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신랑이 재작 아니 재작년 맞다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 신랑이 굉장히 수가 안 좋았다고. 예. 올해도 수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예. 돈으로 치라 사람으로 치라 다 치라는 수전이다고. 예. 몸까지 다 치라는 수전이야. 예. 내년에 뭘 언니가 이길 건데. 어. 기싸면서. 어 저 새끼가 다른 여자 기집질 했으니 응 내가 저 새끼 안 봐줘야 되겠다 언니만 손해라고. 네 내가 힘들어요. 그니까 언니가 내가 말하잖아 나는까 언니 니만 손해라고 신랑 나가면 내 남자 아니라고 그래 그런데. 언니 네가 신랑 잘 했단 말 아니에요.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에 척과가를 더 이렇게 막 해보려니까. 숨이 막힐 것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숨이. 알아들어요. 예. 내년에 이렇게 신랑한테 니 잘나니 나 잘나니 했을 때 아까 그랬잖아 어느 가서 술에 누가 술을 마시는지 어디서 술을 마셔야든지 언니는 노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언니 성격이라고. 네 알아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랑은 그렇게 밀어낼 수도 있어요. 왜 신랑은 바람 같은 사주예요. 도출 같은 사주라고 놔주면 놔줄수록 오히려 튕게 들어올 것이야. 맞아요. 응 근데 왜 이렇게 잡아 때려 잡아. 알고 있으면서. 응 근데 지금 옥이 부고 있는 거잖아 옥이. 그래 놓고 우리 신랑 이혼하면 어떻게 하지. 신랑 당신 좋은 거 아니야.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나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냐고. 너나 잘하세요.